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플러스 33기 이제 본과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로 구성된 팀 4.5입니다 저희 팀 소개를 해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팀 세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홍예지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김낙현 최수민 최수민 베이스에는 윤재현 그리고 키보드의 이희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럼의 강승하 저희가 팀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처음 드럼 빼고는 악기를 잡아봐서 다 악기를 처음 바라보는거가 미숙하고 많이 서툴텐데도 이렇게 멍걸을 해주시고 호응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곡도 후렴구 아시면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그러면 마지막곡 유나의 비밀번호 윤아의 비밀번호 사팔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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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비 먹어도 하자 가질 수 없는 한 시크릿 고아 고아 아무서도 남순 같지만 항상 동하지 말로 나와 과정이 없는 너희로 그냥 고픈 건 안고 난 자네 베벅하는 나 지금 사랑스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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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